자 시작하자구요 66쪽 13번 가장 양도소득세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어려운 파트다 이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배우자 직계 좀비 속한 2월 과세 포인트가 2월 과세 2월 과세죠 2월 과세가 뭐다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자 부당자가 들어갔죠 특수관계인과 짜고 부당하게 양도세를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재계산 그 다음 부당행위계산 부인 투 투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 완이 있고 부인 투가 있다 자 그럼 뭐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2월 과세 자 그럼 프린트해 보시면 2월 과세는 증여자와 수중자 관계가 누구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가족 간에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 자 배우자입니다 직계 좀비 속 간에 증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증여 후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포인트는 몇 년 이내 양도하는 거다 5년 이내 이럴 때는 2월 과세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은 부동산 취득이 1억입니다 1억에 취득했어요 20 2005년 1억에 취득하고 그 다음 증여했죠 자 배우자에게 언제 증여했느냐 2020년에 증여했다 가정하죠 그럼 증여하면 가액을 막 적는 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적어줍니다 그 더 평가를 하니까 7억이다 7억에 증여받아서 20억에 양도합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그럼 양도가액은 20억이다 원래 취득가액은 1억이죠 그럼 직접 팔면 양도세를 폭탄 맞으니까 배우자 직계 좀비 소각에 증여한 후 팔아먹더라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시간이 지나서 1억짜리가 7억으로 높아졌죠 그럼 원칙은 어떻게 계산해 원칙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증여 받아서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20억에서 얼마를 빼 7억 이렇게 빼면 13억이 남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20억에 팔았죠 취득가에 1억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단순 계산 19억 남았잖아요 그럼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워먹더라 회피하더라 그래서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7억으로 계산하지 않고 원래 1억으로 계산한다 이게 뭐다 2월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2월 과세는 1번 취득가액 누구 거를 적어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어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어주는 거야 증여자 기준 받는 자를 뭐라 그런다 수중자 이렇게 그럼 취득가액은 1억을 적어라 자 그다음 양도세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을 따지죠 그럼 보유기간은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세율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한다 2월 과세예요 그럼 이 사례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원칙은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팔면 2년밖에 안 되죠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늘려준다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이렇게 그럼 3년이 훨씬 지났네요 그래서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낮추는 대신에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하니까 늘려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2월 과세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2월 과세 왜 만들었어요? 직접 팔면 양도세 폭탄 맞아 그래서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나누어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워먹더라 회피하더라 그래서 못 띄워먹게끔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2월 과세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세 가지 자 그 다음 이제 4번, 5번, 6번이 나오죠? 그럼 이 배우자는 7억이잖아? 6억을 공제받아요 그래서 배우자끼리 증여할 때는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가액이 6억이다 그럼 이 자의 취득은 6억이잖아 그럼 금방 팔면 6억에 팔아 그럼 증여세도 띄워먹고 양도세도 다 띄워먹는 거야 6억 이하는 그러니까 5년 이내 그럼 7억이니까 1억 증여세 내야죠 그리고 뭐도 내야 돼 양도세 이렇게 이렇게 그럼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납부하면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끼리는 뭐다 증여를 가족끼리는 인정합니다 증여를 인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중과세니까 증여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안 돌려줘 안 돌려주고 어떻게 한다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해서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결국은 무슨 세금만 내는 거다 양도세 그럼 이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와 수중자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없어요 증여를 인정하니까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을 지되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하는 거다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연대 납세무를 지지 않는다 그리고 납부한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익에서 공제를 한다 그래서 쉽게 나왔을 때는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이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이제 봐야죠 이렇게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다 이혼합니다 혼인관계가 소멸됐죠 그래서 5년 이내에 이혼하더라도 위장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과세에 포함한다 취득가익을 1억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안되니까 사망합니다 사망하면 2월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죽었으니까 7억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혼 사망을 정리 잘해야 돼요 사망하면 2월 과세에서 제외 이혼하더라도 2월 과세에서 포함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5년 지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증여한 후 팔아먹을 때는 5년 지나서 팔아야 양도세를 뭐다 많이 과세를 안 하게 되겠죠 자 그럼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박스 자 배우자 직계 좀비 소끼리 하는 거다 그러나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혼 2월 과세 포함합니다 포함 그 다음 다 되는 게 아니라 2월 과세는 딱 4가지만 돼요 토 건 특 취득권리만 된다 양도세 모든 자산하면 안 돼요 토건 특 취득권리 그 다음 몇 년 이내 양도할 때 5년 이내 자 중요한 거 나왔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누구다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수중자입니다 수중자가 팔았잖아요 증여를 인정하니까 수중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리고 증여자와 수중자 쌓이는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 없다를 길게 뭐라고 말씀하여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증여세 처리는 증여를 인정하니까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내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증여자의 취득당시 증여자의 취득당시 증여자의 증여당시 하면 안 돼요 증여자의 취득당시가액 1억을 적어라 증여자의 증여당시가액은 7억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장기보유특별공자 세율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당시로부터 따진다 즉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3년 따질 때 3년이 넘어가죠 장특공제는 적용해 주겠다는 뜻이다 이거죠 자 이게 2월과세고 자 그 다음 2월과세를 적용 안 하는 경우 배제하는 경우는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사망은 2월과세를 안 한다 자 그 다음 꼭대기 1번 꼭대기 사업인정고실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 증여받았어요 투기방제를 해서 2년 이내가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2년 이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당했어 수용당했다 그럼 수용은 뭐다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양도세 띄워 먹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수용당하더라도 2월과세를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럼 직접 팔아도 비과세잖아요 그럼 비과세 주택이니까 세금 띄워 먹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도 증여 후 5년 이내 팔 때는 2월과세를 적용 안 한다 자 밑에 3번 제일 아래 2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2월과세를 결정세액이 5억이 나왔어 근데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결정세액이 9억이 나온 거야 오히려 여기가 적고 여기가 커 그럴 때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9억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 2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얼마? 5억 그 다음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9억 이럴 때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9억으로 계산한다 적은 경우에요 자 그리고 4번은 혼인관계가 사망도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는 2월과세 유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2월과세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거의 출제돼요 자 그 다음 두번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 특수관계인과 짜고 친인척과 짜고 친인척과 짜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띄워먹었으니까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그럼 원리는 2월과세와 유사합니다 2월과세와 유사하다 출발은 증여 증여하죠 그리고 양도 병액의 양도 중요한 것은 몇 년 이내 양도 5년 이내 자 그럼 여기서는 뭐다 갑과 을 사이는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의 친인척 그럼 을이 만약에 동생 그럼 여기는 형 또는 오빠가 되겠죠 특수관계인이잖아 이번에는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띄워먹는 게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우회양도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한 다음에 양도세를 띄워먹는 거야 못 띄워먹게끔 만든 법이 뭐다 형과 동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라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동생은 수중자죠 형은 증여자고 증여자 그럼 동생은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증여세 양도세 그래서 동생 사이는 뭐다? 증여를 인정 안 합니다 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인정 안 해 자 그럼 동생 세금을 계산해 보잖아요 두 개를 계산해 보니까 3억이 나왔어? 3억 원칙은 3억 내면 끝나는 거예요 납부하면 근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을 만들었어요 비교과세를 합니다 띄워먹었는지 안 띄워먹었는지 그래서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형의 양도세를 계산해 봅니다 형의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5억이야 형이 직접 팔면 5억이라고요 동생을 통해서 우에 양도하니까 3억 얼마 띄워먹었어요? 2억 띄워먹었잖아요 그래서 2억 띄워먹었죠?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어떻게? 갑이 병에게 뭐다? 직접 직접 뭐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얼마를 걷겠다? 5억을 걷겠다 그래서 무조건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만 적용합니다 즉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의 조세가 큰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5억을 걷어야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러면 똑같아 세 가지는 취득가액을 1억으로 적어주고 장기세율은 증여자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 가지는 세 가지는 똑같다고요 2월간 사람 형 기준 형이 직접 한 걸로 보니까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달라요 자 증여세 납부한 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환급해주고 끝나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돌려주고 끝나 근데 이쪽은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이쪽은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돌려주고 끝나요 자 그리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증여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쪽은 뭐다 수중자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형과 동생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뭐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연대 납세무를 진다 이쪽은 없다 자 돈은 누가 챙겼어요 동생이 챙겼잖아 형 보고 납세무자를 정했죠 형은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 무재산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형과 동생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달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이월과세랑 동일하고 그럼 가운데 한번 보자고요 프린트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우회양도 1입니다 자 누구랑 하는 거야 특수관계 배우자 집계준비속 제외 가족끼리 하는 거는 이월과세예요 근데 여기서는 증여를 뭐를 해야 돼 다 양도세 모든 재산 다 해당해 그럼 이쪽을 물어볼 때는 토건 턱 취득걸리만 되고 자 그 다음 공통사항은 뭐다 5년이내 자 나왔다 납세무자는 뭐다 증여자가 직접 양무당 걸로 본다 증여자 증여자 왼쪽은 수중자고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물을 진다 왼쪽은 지지 아니한다 증여세 처리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줘 환급한다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 똑같아요 증여자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밑에도 똑같고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보유기간을 따진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이 법은 조세부담이 부당이 감소된 경우만 적용한다 무슨 뜻이에요 수종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큰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네요 적을 때만 적은 경우에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부당행위 계산 부인 투 입니다 이거는 완이고 부인 투 이것도 뭐다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재계산 하겠다 뭘로 시가로 이쪽은 재계산을 어떻게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5억을 거둘려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특수관계인 중 가족을 제외합니다 형과 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다 증여가 아니라 출발이 뭐다 양도 에요 어떻게 양도했나요 저가 양도 저가 양도 그 다음 어떻게 취득하나요 고가 양수 그럼 낮은 가익으로 취득하고 특수관계인이죠 높은 가익으로 취득하고 그러면 양도세가 줄어들었잖아요 출발이 양도 이에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낮은 가익으로 팔고 높은 가익으로 취득하면 양도세가 줄어든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익과 취득가익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 그럼 우리는 인정될 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다 되고 오른쪽 나왔잖아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2 1 특수관계인과 그래서 시가를 초과해 취득 이거를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고가양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이거를 고급스럽게 저가양도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었죠 무조건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취득가익과 양도가익을 시가로 계산한다 나왔다 그럼 인정될 때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시가와 거래가익 차익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 또는 시가의 뭐다 100분의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억 이상 또는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날 때 이럴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익과 취득가익을 뭘로 적겠다 시가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3억 이상 5% 이상 일명 5% 줄에서 오빠 오빠 3억 3억 줄게 3억 그리고 시가는 뭐를 얘기한다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끝났네요 2월 과세는 징여우 양도 이에도 징여우 양도 공통사항은 5년 이내에 팔아먹는 거예요 가족끼리 하는 거고 이쪽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끼리 하는 거고 이거는 징여가 아니라 출발이 양도 양수예요 양도 양수 낮은 가액으로 뭐다 양도하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양도세 띄어먹었죠 양도세를 띄어먹었다고 인정될 때는 시가로 계산한다 3억 이상 5% 이상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67조 미등기 자 미등기가 뭐다 등기 대상을 등기를 나눠고 파는 미등기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하려면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뭐예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 각종 취득권리 양도세 대상 그 다음 기타자산 그 다음 주식 그 다음 파생상품 등등등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등기 대상은 등기할 수 있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되죠 취득권리는 등기 불가능한 거 등기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해를 미등기로 팔았다는 겁니다 등기가 가능한 거를 자 그럼 일단은 미등기로 팔려면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줍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시기 어떻게 돼 추계 결정할 때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이죠 토지건물 부동산은 3% 미등기도 해준다 0.3% 사용권리 사용권리죠 등기되면 3% 공제율이 이용권리는 7% 미등기는 1% 미등기는 0.3% 적용해요 등기대상이 아니잖아 등기대상이 아닌 거는 일률적으로 몇 프로를 공제한다 1% 계산공제율 등기대상은 이것밖에 없잖아 등기미등기 따져 미등기도 해줘요 해준다고요 이쪽은 등기대상이 아니니까 일률적으로 1% 공제율이 자 그래서 부동산은 0.3% 사용권리 이율권리는 1% 적용한다 미등기로 팔더라도 불리익을 주면서 그 다음 오리지널 불리익 1번 장기보유 특공제와 기본공제 배제 안하죠 그 다음 미등기로 결정되면 70% 그리고 비과세 감면도 배제 오리지널 불리익 자 그 다음 미등기로 팔았는데 밑에가 뭐다 제외하는 자산 이거는 뭐다 미등기로 안 보겠다 불리익을 안 주겠다 그래서 1번 단기가 아니라 장기알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해 장금 전이니까 장금이 전에 팔았다 이거죠 그러다 장기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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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의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도자를 붙이세요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유는 불가능하니까 이게 예가 뭐가 있어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하잖아요 등기 안 치고 팔죠 분양권 전매는 장금이 안 끝났으므로 등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장기 단기는 바로 미등기예요 그 다음 2번 법률의 기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단지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 소송 중에 있으므로 소송 중에 있으니까 취득 등기 불가능하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자 3번 1세대 1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어가네 그럼 1세대 1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해 주죠 근데 무허가 주택이잖아 그럼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미등기로 안 본다 자 그 다음 4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교환문화 비과세죠 그 다음 감면요건을 충족한 8년 이상 자격용제와 녹치는 법에 의해서 감면을 내준다 즉 미등기로 팔았다는 거야 미등기 그럼 이거는 뭐다 농민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안 본다 자 그 다음 5번 도시개발법 채비지를 토지구액 환지처분 공고전에 팔았다 미등기로 팔았죠 그 다음 6번 채비지를 환지처분 공고전에 팔았다 미등기 그러나 미등기로 안 본다 이유는 5번 6번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봐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구요 1번은 왜 미등기로 안 봐 불가능하니까 2번도 왜 미등기로 안 봐 불가능하니까 3번도 왜 미등기로 안 봐 불가능하니까 왜 불가능해 무화과주택이니까 2번은 왜 불가능해 소송중이니까 3번은 왜 불가능해 잔금청산 전해니까 자 이게 국내 겁니다 그러나 시험자에게도 국외는 조심해야 돼요 국외라고 나왔어요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해줘 국외 건은 안 해줍니다 내가 만기 국외 건은 필요경비 계산공제 안 해줘요 그리고 국외 건은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죠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해준다 그리고 국외 건은 뭐다 미등기를 하는 거 없다 7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외 건은 6에서 기본세율 45%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가 나오는 거 계산공제 안 해준다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하는 거야 그럼 계산공제 할 때 뭐다? 계산공제액 안 해준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국외 건은 장특공제도 안 해줘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70% 적용하네 70%는 국내 거야 국외 건은 오로지 6에서 45만 적용한다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자 그래서 15번 드디어 국외가 나왔어요 국외가 나왔다고요 국내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납세 모자 자 거주자 자 거주자의 정의를 알아야죠 거주자가 누구다 국내의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양도세 납세 모가 있죠 그러나 거주자가 오른쪽 어디 거를 팔아? 국외 5년이 붙어야 돼요 5년이 붙어야 된다고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무조건 납세 모자가 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납세 모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국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다른 나라 돈을 차입해서 부동산을 산 겁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외야를 차입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환차익이 있죠 이 환차익은 양도세를 과세 안 해 그래서 뭐라고 한다? 소득에서 제외한다 이유는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과세를 안 한다 자 그럼 그 다음 과세대상 차이 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죠 국내 것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 그러나 국외는 실질로 따져요 실질로만 따진다 그러니까 등기불문 등기불문하고 부동산 임차권이면 대상이라고요 그 다음 양도차익 국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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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지 거래가익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국내 것은 확인이 안 되면 추계결정 매간만기 그래서 계산공제액 해주겠죠 그러나 국외 것은 실거래가익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다 확인이 안 되면 시가로 구한다 그래도 국외 것은 추계결정 가액 안 써요 계산공제액 안 해준다고요 계산공제액은 추계결정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3% 3% 국내 것만 해줘요 추계결정할 때 국외 것은 안 해준다 그 다음 외화환산 미국에서 달러로 팔았으면 국내에 들어와서 신고할 때는 원화로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양도가익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법에 의해서 환율로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고할 때는 달러를 원화로 계산하라 그래서 양도가익은 받는 거죠 언제 환율로 계산하라 수령한 날 현재 환율로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죠 지출한 날 현재 환율로 계산하라 뭉퉁그려서 양도일 현재 환율하면 안 돼요 장특공제 국내 것은 해줘 요건 충족되면 그러나 국외 것은 죽어도 안 해줘요 이유는 물가상승불이니까 국내 것만 관련이 있죠 그 다음 세율 미등기로 팔더라도 70%는 국내 것만 쓰는 거야 70% 그러나 국외는 이런 게 없다 무조건 받아 6에서 45 그 다음 물납, 분압은 똑같다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불가능하다 이중과세 조정 미국에도 양도세를 납부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납부하면 이중과세잖아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공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는 방법 중 포인트가 뭐다?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유리한 쪽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많은 방법만 적용한다 틀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외 거 저건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15쪽 뭐가 나온다? 비과세 파트네요 국세 종부세, 양도세로 구분되네요 비과세 비과세 자, 종부세는 재산세랑 같은 재산이죠 뭐 보면 맞아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 자, 그럼 양도세로 들어가요 이제 그럼 비과세는 크게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네요 1번 파산선고 망했다 비과세 2번 농지의 교환 분압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요건이 뭐다? 큰 편의 4분의 1이야 그럼 3년, 3년 거주경작을 3년 해야 되고 몇 년 이내? 3년 이내 수용당하면 3년 거주경작한 걸로 봅니다 앞에 3년은 뭐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할 것 신농지에서 3년 거주경작하려고 보니까 수용당했네 그럼 이것도 몇 년 이내 수용당해야 된다? 3년 그럼 숫자벨이 뭐다? 쌈, 쌈, 싸분의 1 큰 편에 쌈, 쌈, 싸분의 1 쌈 싸먹을 때 3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농지의 교환 분압이야 그 다음 3번 1세대 1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그 다음 4번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 지적이 잘못돼서 그래서 공부상 면적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면적을 조정하다 보니까 내 땅이 감소됐어 그럼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아 받아 그럼 이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았으므로 비과세 포인트가 뭐다? 면적이 감소되면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았다 이거는 비과세해준다 그리고 5번 조합원 입주권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다 그래서 기역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연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 또는 분양권도 없어야 돼 오로지 조합원 입주권 하나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그리고 니은 양도일 연재 1조합원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했어 그럼 주택수는 2개잖아 그럼 이럴 때는 몇 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팔아야 된다 3년 이내 법을 명확하게 했다 3년 단 중요한 거는 분양권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장한다 오로지 하나가 뭐다? 조합원 입주권 1주택 이렇게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2개 그럼 2개를 취득한 날로부터 2개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그러면 비과세해 주겠다 이거지 단 분양권도 소유를 안 해야 돼요 이게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장한다 이게 법이 신설된 거야 분양권이 있다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3년 이내에 팔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1세대 주택 집 하나 요건이 충족되면 부수 토지와 함께 비과세를 납니다 그럼 요건은 뭐다 요건은 항상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져요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장금 받은 날 그래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엔드 결혼해야 돼요 1세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되려면 배우자 결혼해야 된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안 해줘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X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연령이 30세 이상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와 이혼 왕년의 전력이 있죠 1세대 그리고 3번은 나이에 관계없이 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은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로 봐준다 다만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다 소득이 없으니까 단 미성년자도 결혼하거나 가족이 사망하면 불가피하죠 1세대로 본다 중요한 거는 1세대는 거주자가 돼야 돼요 엔드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1세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팔아먹을 때는 몇 년 보유해야 돼 자 그래서 1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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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주택 뭐를 팔아야 돼? 주택 그럼 주택이 뭐다 항상 양도 이런지 국내 거를 얘기하는 거야 국내 국내 소지하는 주택이 주택이잖아요 주거용 건물 그러나 주택으로 X 보지 않는 거 별장이나 콘도나 기숙사나 합숙소는 주택으로 안 본다 과세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합숙소 별장 이런 거는 뭐다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2년 보유를 한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년 보유 중에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의 판단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를 놓고 판단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그 주택을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에다가 앤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2년 이상 거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외에 1주택을 모두 팔았다 그럴 때는 하나 남았을 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한다 양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집이 2개야 종전 종전 신교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어 그 앞에 거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야 비과세라고요 그럼 이것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근데 21년부터 이거를 먼저 팔지 않고 신교주택을 먼저 팔아 이거를 먼저 팔면 과세 그럼 하나 남았죠? 최종 1주택은 2년 보유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팔면 과세 하나 남았잖아 그럼 하나 남으면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즉, 잔금 받죠? 잔금 받은 날로부터 2년 보유를 다시 알아 조정이면 2년 거주를 다시 알아 그냥 참고로만 알아보요 수없이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딸린 터지 개정법이네요 땅도 도시지역 안에서는 3배 5배, 10배 이번에 개정된 게 3배 3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주 상 공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바닥면제 3배까지가 비과세고 그 다음 5배는 어디냐? 살짝 적어요 5배는 녹지지역 나머지는 10배라고요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가 됐어요 녹지지역은 5배 나머지는 10배 등등등 그리고 무허가 정착면적도 3배, 5배, 10배 따질 때는 포함한다 왜? 주택당이니까 실질로 자, 그 다음 5번도 개정됐죠?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초과 고가조합원 입주권도 12억 초과 그러면 12억까지는 비과세고 12억 초과 부분은 비율만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개정됐어요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 그럼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이라면 12억까지는 비과세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 겸용주택 자, 2년 보유하면 이것도 똑같아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는 과세하되 겸용상가주택은 원칙이 뭐다?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주택 그리고 2번은 뭐다? 주택면적이 비주택 부분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 상가는 과세하죠? 겸용주택을 팔 때는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상가는 과세한다 그래서 고가 겸용주택은 제외예요 12억이 넘어가면 겸용주택도 고가 주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외 즉 어떻게 해야 하나 2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클 때는 전부주택이에요 그러나 클 때는 전부주택인데 12억까지 12억을 초과하면 세금 내라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상가는 세금을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1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2번으로 간다고요 2번으로 가서 주거 부부는 비과세 상가 부부는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가 주택 겸용주택 그 다음 7번은 다가구 원투룸이죠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나로 팔았다 단독주택이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다가구 주택도 12억이 넘어가 그럼 고가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럴 때는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것만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그 다음 겸용주택은 원칙이 뭐다?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이다 그러나 고가 겸용주택이라면 2번으로 간다 그 뜻이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하고 상가는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 설명을 좀 해봤네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